내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의심을 받아줘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비하셨죠 주 그날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사랑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존재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의심을 받아줘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대는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예비하셨죠 주 그날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 그 무엇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순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사랑 세상은 무엇과도 이루어질 수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사랑 한 번만 더 고백하십니다 세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사랑 세상은 무엇과도 세상은 무엇과도 이루어질 수 없죠 그대라는 소중한 존재 우리 옆사람에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해보실까요? 우리 앞에 계신 분, 뒤에 계신 분 우리 한 번만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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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